구독자 4천명 돌파 기념! 한 해 동안 많은 컨텐츠를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2023년도 대한민국이 한방으로 건강해지길 바라며 연말 이벤트를 준비했답니다. 어떻게 참여하냐구요? 스텝 1 서울 한방진흥센터 채널 구독은 필수 스텝 2 더보게라는 클릭에 친구, 연인, 가족에게 추천해주고 싶은 컨텐츠를 댓글로 남겨주세요. 추천하는 이유까지 작성하면 당첨률은 업! 스텝 3 마지막으로 개인정보까지 작성해주시면 이벤트 참여 완료! 당첨되신 총 100분께는 아메리카노를 드립니다. 사랑하는 친구, 연인, 가족에게 건강한 소식 함께 나누면 더 좋겠죠? 내년에도 건강 한방, 좋은 정보 구독자분들께 많이많이 나누겠습니다.